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크창스 2부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저 혼자 지금 야식 먹으려고 켰습니다. 자 오늘 요리는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뚝딱 먹게요. 우삼겹, 묵은지, 마리 해 먹으려구요. 밥반찬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안주로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. 먹되기를 조금만 일단 줍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누군지 많이 남잖아요.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. 오, 좋았어요. 됐다. 고추장마늘은 안 들어가use. 먼저 먹으러 하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고추장마늘을 끓입니다. 고추장마늘을 마시고, 주황후에 printing, 양념장 얇아서 금방 꺼져요 피부에 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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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꺼져요 얇게 금방 꺼져요 얇게 그리고 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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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이콘 이라 오케이 음 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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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게 묵은지가 절대로 처치곤란이 아니에요 제가 좀 받아왔는데요 폼도 좀 나요 꽃이 딱 꽂혀와가지고 드시면 이거 거의 팥 음식 쓰셔도 돼요 엄청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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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인쿠게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